따따돈 물이 참 좋네. 오늘따라 이리 한참 설이 울지?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그리 울지만 말고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을 따라가 박소길랑 끓여 먹고 박소길랑 끓여 먹고 박아찌는 부자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 흥보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우선 먼저 한 통을 타는디 시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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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륵 시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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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시루루루루루 담궈주소 기다리고 담궈주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원하는 성음에 근접한 게 아니라 더 멀어졌어요. 첫 번보다. 저기 뭐야, 담궈주스 할 때 밑에다가 침을 딱 줘서 덩고 이렇게 하라니까 갈수록 더 얇아지고 더 저기 세수없이 언니. 특히 갈수록 더 내가 바라는 것을 더 멀어졌어. 탕거주소 탕거주소 에이허하우소 탕거주소 에이허하우 탕거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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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박을 탕거둘랑은 이박을 탕거둘랑은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잘한다 파 반 퉁만 나오느라 파 반 퉁만 나오느라 파 반 퉁만 나오 파 반 퉁만 나오 오완이 로봄아 에이 요고로 에이 요고로 당구여라고 톱찌리야 당구여라고 톱찌리야 여보게 마누라 기다리고 영원히 마누라 톱소리를 어서 맛소 헛소리를 어서 맛소 맛소 이박을 타고들 랑은 시작 이박을 타고들 랑은 아무것도 나오고 어지를 말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다 오이로 깔고 살려왔소 밥 한통만 나오너라 바란통만 하오너라 바란통만 하오너라 하오너라 영생을 호환이 로봄아 호환이 로봄아 에이 요고로 멘 멘 요 호 탕구 요 라 톱찌리야 탕구 요 라 탕구 요 라 톱찌리야 탕구 탕구 요 라 톱찌리야 무게를 탕하다가 팡 다 떨어뜨려서 다시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되잖아 단순율로 빨랫줄 널어서 가지 탕구 요 라 톱찌리야 이런식으로 간다 거기다 무게를 실어 시작 탕구 요 라 톱찌 뷔 뷔 요 뷔 만 오라 기다리고 헤이 여우게 마누라 톡소리를 어서 마소 톡소리를 어서 마소 톡소리를 내가 맞자고 헌들 톡소리를 내가 맞자고 헌들 배가 고파서 못 맞것소 배가 고파서 못 맞것소 백아정 곱풍허 흘랑헌 백아정 곱풍허 흘랑헌 허리띠를 절라를 긁어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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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를 나눠서 해볼게요 백아정 곱풍허 흘랑헌 백아정 곱풍허 흘랑헌 거기 잘 안되요 여러분 백아정 곱풍허 흘랑헌 백아정 곱풍허 흘랑흔 허리띠를 졸라하는 글베소 헤이 허리띠를 졸라하는 글베소 나눠서 할게요 여기 셋 해보세요 시작 허리띠 시작 허리띠를 졸라하는 글베소 그 대답자네 여기 시작 허리띠를 졸라하는 글베소 다시 할게요 허리띠를 시작 허리띠를 시작 허리띠를 여기 하지 말아 저기 셋만 시작 허리띠를 졸라하는 글베소 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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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을메소 졸라 르 을메소 을메소 졸라 르 을메소 르 을메소 르 을메소 르 을메소 허리띠를 허리띠를 졸라 을메소 을메소 르 을메소 르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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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러분 거기가 확연히 다른 데에 비해서 잘 안되시죠? 그래서 거기서 멈출 수 밖에 없었어요 자 또 남자요 두 분 자기는 남자에 또 이렇게 섞여서 해 허리 시작 허리 르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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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면서 잘하시면서 살짝 컨닝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예전에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나네요 그래도 잘하시고 계신거에요 컨닝도 요령이잖아요 요령인게 어떻게 알아야 컨닝을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컨닝을 하신거에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어요 오늘은 여기 홍보가를 한번 더 처음부터 거기까지 어 저기 뭐야 다시 또 저기 한번 쭉 훑으면서 해드릴게요 거기까지 다시 갈게요 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랑 실군 좋아요 일로왔어 다 굵게 해야돼 무게를 실어서 에 이어 다 이어 하 하 주 해 이어 유 당 거 거 주 소 기다리고 기다리고 당거 주 소 이 박을 다 고들 양 을 헤이 이 이방을 다 고들 양 은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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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나 영생을 고안이로냐 굿나 영생을 고안이로냐 굿나 영생을 고안이로냐 당구여라 고통지리야 당구여라 고통지리야 여보게 마누라 기다리고 여보게 마누라 자 여기 그거는 여기가 잘했어요 여보게 음이 쳐지지 말고 떠서 가야 돼 여보게 마누라 미묘하게 떨어지지 말아요 음을 쳐서 바치고 가야 돼 시작 여보게 마누라 그렇게 가야 돼요 톱소리를 어서 맞소 기다리고 하이 톱소리를 어서 맞소 우리 잘했어요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헌둘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헌둘 배가 고파서 못 맞고 배가 고파서 못 맞고 배가 고파서 못 맞고 태가 고파서 못 맞고 태가 고파서 못 맞고 허리띠를 톱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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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흥탈이 형 한 곡이라도 할까요?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